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플랫폼, 시에서 직접 기획을 하게 됐죠. 어떤 배경에서입니까? 저희가 이 동백통 사업을 기획하게 된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소상공인분들의 매장 매출, 즉 오프라인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감소를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온라인이나 모바일 음식 서비스 거래액이 5조 2천억 원에서 2020년도에는 17조 3천억 원까지 약 330% 이상이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결국 오프라인 매장 중심의 소상공인 수익 구조를 온라인으로 다변화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저희가 막닥뜨리게 되었고요. 전통시장을 비롯해서 부산시의 소상공인 분들을 이런 온라인 적응력을 높여드리고 경쟁력을 키워드리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취지는 현재 업계 1, 2위를 달리고 있는 민간 배달앱들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이 소상공인 분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동백택시의 약진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런 여러 가지 민간 플랫폼들이 가지고 있는 과도한 수수료를 내는 피해들을 전부 다 소상공인분들이 짊어지고 계신다는 점에서 저희가 이런 가맹비, 중개 수수료, 그리고 광고료를 전혀 받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 모바일 마켓북을 출시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재편된 어떤 시장의 상황이 한 가지 이유가 될 테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민간 기업들이 과도하게 수수료를 뗀다는 이런 문제 때문에 출시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지금 너무 많은 배달앱들이 있거든요. 있는 민간 앱들끼리도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동백통이 어떤 부분이 차이가 나는 겁니까? 우선 첫 번째 차별점은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소비자분들께서 지금 민간에 있는 배달앱들은 주로 음식 배달 위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공 모바일 마켓앱은 전통시장과 그리고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제품까지 모두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타 온라인 채널에서는 결제가 되지 않는 지역화폐, 우리 동백전을 동백통에서는 이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 소상공인 분들 입장에서는 민간 배달앱에 가입을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감행비, 그리고 광고료, 중개 수수료를 최대 한 6.8%에서 12.5%까지 부담을 하시게 됩니다. 월 매출이 3천만 원, 하루에 100만 원 매출을 하시는 우리 가맹점 주분의 경우에 타 배달앱에 비해서 동백통을 이용하시게 되면 월 420만 원 정도를 절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치킨 한 마리를 2만 원에 판매를 하실 경우에 중개 수수료가 6.8%에서 12%까지 부과가 되고 여러 가지 과도한 수수료들을 맞지하게 되시는데 저희 동백통을 이용하시게 되면 중개 수수료가 없고 그리고 소비자가 동백전으로 결제를 하실 경우에는 카드 수수료도 타 카드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합니다. 좀 전에 저 화면에서도 나왔지만 중개 수수료가 아예 없는 거네요? 네, 지금 없습니다. 배달비나 이런 건 라이더들이 가져가는 거니까 똑같다 하더라고. 거기서 이제 이윤이 생기는 거고 정상적으로 자기가 판매한 가격만큼 받을 수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다른 민간 앱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지역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 이러면 다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네,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가 있고 저희가 처음에 이 동백통을 기획을 할 때부터 민간에 있는 민간 배달 앱을 이용하시지 않는 소상공인분들을 여기에 편입을 시키고자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민간 배달 앱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보통 연계되어 있는 포스기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 동백통 앱은 가맹점 앱만으로도 충분히 주문과 배달을 연결하실 수 있도록 설계를 해두었습니다. 그 기계가 복잡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사용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나이 드신 분들이 사용하기 어려움은 없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전통시장 상인회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이 공공 배달 앱에 대한 이용을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도록 홍보랑 그런 교육들을 더 강화를 시켜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고령화된 그런 연세가 많으신 소상공인분들도 지속적으로 입점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배달 앱들은 음식이죠? 밥이나 커피 이런 것들인데 이 전통시장의 물건들 또 중소기업의 제품들 먹는 게 아니더라도 다 배달이 된다는 거죠. 택배 서비스 같은 그런 것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나 소비자는 어떻게 어떤 혜택들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백전을 이용하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 1월에 그랜드 오픈을 하게 되면 15%까지 이벤트를 드릴 계획입니다. 15% 캐시백을 받으시고 부산은행 카드로 결제하실 때는 또 500원의 캐시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재구에서 지금 연재구민들을 대상으로 배송료를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송료를 지원한다는 건 그 배달 기사에게 가는 금액을 지원해준다. 지금 말씀하신 연재구에서 시범 운영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가오픈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반응들이? 저희가 11월에 백인의 시민체험단을 모집을 해서 운영을 했었고 최근에 가오픈을 해서 또 운영을 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서 토론회와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전통시장 상인분들, 중소상공인분들, 망카페 회장님, 여러 연령대별로 다 오셔서 저희하고 토론회를 개최를 했는데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보여주셨는데 대부분 전통시장 상인분들은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게 굉장히 힘드시기 때문에 이 배달 앱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으셨고 그리고 수수료부담 많이 갖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분들께서도 많은 기대를 보이셨어요. 그리고 소비자분들도 동백전을 이용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이 동백통을 통해서 배달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기대감을 보이셨습니다. 그 이용 방법은 앱으로 똑같이 다 민간 배달 앱과 똑같은 거죠? 네, 별도의 앱을 까셔야 되는데요. 지금 동백전을 많이 이용하고 계시니까 동백전 앱에 들어가시면 아이콘이 있습니다. 동백택시하고 같이 아이콘이 떠 있으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겠네요. 네, 누르셔서 들어가셔서 별도의 앱을 까는 작업을 하셔야 되고 회원 가입하시고 주소만 입력하시면 바로 배달 서비스 혜택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공공 배달 앱 서비스를 사실 부산 말고 동백택시야 전국 최초지만 이건 최초는 아니죠? 네, 맞습니다. 전국 여러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썩 그렇게 성적이 좋지 못하다는 평가가 있어요. 어떻게 좀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전국에서 많은 공공 배달 앱들이 출시가 됐는데 부산은 한 가지 최초인 게 있습니다. 전통시장, 중소기업 제품까지 모두 합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출하는 거는 부산시가 최초고요. 그래서 많은 공공 배달 앱들이 사실 민간 배달 앱은 출시를 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대규모 투자도 받고 그러면 여러 가지 사용자 편의성이라든지 우수한 인재 유치라든지 그리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이미 시장을 많이 넓혀놨기 때문에 저희 공공 배달 앱이랑 경쟁을 한다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 배달 앱과 이걸 경쟁을 한다기보다는 최근에 만난 소상공인분들이나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공 마켓 앱에 대한 강한 기대감들을 저희가 잘 반영을 해서 이런 소상공인분들께는 저희가 가까운 형이나 친구 같은 그런 좋은 조력자로서 역할을 하고 그리고 동백전을 이용하시는 부산시의 많은 시민분들께는 우리 동네에 좋은 동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우리 동네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가진 마켓 앱으로서 기능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마케팅에서 선점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이기려 하기보다는 조력자로서 말씀하신 좋은 취지니까 우리 시민들이 많이 도와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군요. 네, 시민분들께서 우리 동백통을 많이 사랑하시고 아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불편 사항들 빨리빨리 처리해서 가장 사랑받는 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법인이 부산에 없는 프랜차이즈와 같은 업체들도 들어올 수 있습니까? 배달앱에? 프랜차이즈가 본사가 서울에 있지만 지역에서 가맹점으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모두 소상공인으로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윤민 부산시청 민생노동정책관과 함께 내용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